자, 맘마를 먹고 학교를 갑시다. 예훈이는요, 백질연아증이라고 해서 뇌가 정상적이지 못해요. 너 잘 만났다, 우리 예훈이. 여기까지, 예훈아. 자, 왼발지. 형아 사랑해? 얼마나 사랑해? 형아 사랑해, 맛. 말은 못해도, 말은 잘 못해도 걷기만 하면 될 것 같아. 내가 너한테 그거 치료하라고 준 아이가 아니야. 이 아이는 내가 사용할 거야. 너는 이 역할은 사랑해 주는 거야. 예훈이 열심히 할 거야? 네. 네, 열심히 하자.